안녕하세요 미국주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왜 온라인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꾸준히 뭔가 올려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뭘 올려야 되는지 웹사이트를 만들었을 때 도대체 어떠한 컨텐츠를 올려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며칠 전에 요즘에 굉장히 핫한가 봐요 한국에서는 월드프레스를 이용해서 뭐 웹사이트를 만든다 뭐 이런게 좀 핫한가 봐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 그런 게 몇 개가 뜨더라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들어봤는데 우선 1년 동안 월드프레스를 이용을 해서 올렸는데 정말 뭐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강의를 100만원을 주고 강의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건지는 게 많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만드는 건 솔직히 어렵지 않거든요 월드프레스 이용을 하든 어떤 플랫폼이든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 방법을 몰라서 헷갈린 것 뿐이지 한번 딱 보시면은 아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네 라고 정말 생각하실 거예요 특히 월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웹사이트든 뭐 소셜미디어 어카운트든 만들어 놓고 이건 아마존 어카운트도 마찬가지고요 월마트 다 마찬가지에요 이베이도 마찬가지인데 그거 딱 하나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정말로 제가 정확하게 2주 전에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선 제가 그룹 스터디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좀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이트를 만든 게 그림책만 파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림책을 파는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키워드를 이 AH 러프스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키워드를 찾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는 칼러링 페이지라는 그 영문으로 칼러링 페이지에서 치고 키워드 디피컬티가 72에요 72라는 뜻은 구글에서 칼러링 페이지라고 쳤을 때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들이 보이잖아요 이 페이지들이 보이는데 이 페이지들이 많고 랭킹을 올리기 힘들면 힘들수록 요 키워드 디피컬티 이 숫자가 올라갑니다 이거는 72점이에요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이 키워드로 랭킹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키워드 디피컬티가 낮은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특히나 저는 이제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도메인 주소를 구매를 할 때 다른 사람이 사용을 했던 그 도메인 주소를 다시 재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도메인 주소를 구매를 했어요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냥 딱 키워드만 보고 키워드.com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도메인 주소를 구매를 했거든요 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키워드 디피컬티가 낮은 게 있어요 이거는 소닉, 칼러링 페이지에서 뭐 이런 거 이런거는 아무래도 소닉 이런거는 카피라이트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건 절대 이용하시면 안되구요 포켓몬 이런 것도 이용하시면 안되고 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키워드 디피컬티가 낮은 게 있어요 한 가지 예로 들어서 한 가지 선택을 한다면 여기는 지금 설치 볼륨이 3.3k 에요 3.3k 그리고 키워드가 birthday coloring pages 에요 그리고 키워드 디피컬티가 6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키워드를 하나 그 도메인 주소를 구매를 했어요 birthday coloring pages.com 이거를 구매를 해서 웹사이트를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키워드를 이걸 birthday coloring pages 라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제 메인 키워드도 당연히 이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메인 페이지에 곳곳에 집어넣고 이미지에 올릴 때도 이미지 이름이라든가 seo 타이틀, 메타 디스크립션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이 키워드들이 쑥 다 들어갔어요 지금 제 웹사이트는 정확하게 딱 2주가 됐구요 페이지는 6개가 있고 그리고 제품은 딱 15개가 올라갔구요 그림책 딱 15개 올라가 있고 그리고 블로그 페이지는 딱 6개가 올라가 있어요 정말 작은 웹사이트에요 지금 아무것도 뭐 소셜미디어 아카운트도 하나도 홍보 전혀 안 돼 있고 광고조차도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정말 완전히 새로운 웹사이트인데 저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 작업을 할 때 좀 웹사이트에다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한 달 정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요 키워드라든가 페이지라든가 제품 올려놓는다거나 그런 이제 그런 작업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아카운트를 오픈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도 이미지 올리고 영상 올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우선 처음에는 한 달 정도는 웹사이트 그리고 앞으로 2개월 정도 더 전부 다 해서 3개월 정도를 웹사이트를 계속 업데이트를 디자인이라든가 키워드라든가 이제 이런걸 업데이트 해주고 블로그 페이지는 자주 자주 써서 올려주고 그래서 지금 제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정확하게 15개 정도 되는 15개의 키워드들이 지금 구글에서 노출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이거 이 키워드들 하고 옆에 보시면 url 지금 제 페이지들인데 어떤 같은 게 있기도 한데 어떤 거는 다른 것도 있어요 전부 다 다른 키워드들이구요 아님 비슷하거나 완전 다른 키워드들인데 전부 그래도 그림책에 관련된 키워드들입니다 제가 전부 키워드들 쓴 것도 그림책에 관련된 키워드만 전부 다 이용을 했구요 지금 보시면 설치 볼륨이 첫번째는 4.7k 되있는 거고 키워드 디피컬티도 전부 낮은 거 그리고 포지션이 14번째 그리고 어떤 건 450 정확하게 일주일 전에 보이는 그 키워드를 보여드리자면 일주일 전에는 아까 15개 키워드들이 구글에서 노출이 된다면 일주일 전에는 딱 7개만 키워드들이 노출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시면 설치 볼륨이 400 역시나 키워드 디피컬티가 굉장히 낮구요 그리고 설치 볼륨이 20 이렇게 제일 낮은 게 먼저 구글에 노출이 되고 그리고 포지션 구글에서 어디서 보여지는지 보시면 63, 54 다 굉장히 저 밑에 저 구글 랭킹이 저 밑에 있는 그런 키워드들만 지금 내 웹사이트가 내 페이지가 노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요 웹사이트를 처음에 만들었잖아요 똑같은 키워드든 아니면 다른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웹사이트를 제작해서 딱 올리면 제일 키워드 디피컬티 제 컨텐츠가 설치 볼륨이 제일 낮 그런 것들만 우선 노출이 되기 시작해요 웹사이트는 이렇게 블로그 페이지를 하나씩 올리고 그리고 키워드도 뭐 하나씩 두 개씩 업데이트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일주일 지났을 때 설치 볼륨이 좀 더 높은 키워드들도 조금씩 노출이 되기 시작하고 이 설치 볼륨이 낮은 키워드들도 한두 개씩 더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뭐 450, 설치 볼륨이 450 되는 거, 500 되는 거, 600 되는 거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 키워드들도 노출이 되기 시작하고 이 포지션,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게 포지션이 93 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더 올라가기 시작하고 어떤 키워드들은 내려가기도 하고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절대 받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어떠한 웹사이트에서는 그 키워드로 더 잘 썼다거나 아니면 웹사이트가 더 오래된 사이트이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 페이지가 랭킹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웹사이트는 어떠한 키워드를 이용을 했느냐 어떠한 토픽을 계속 써서 올리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그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잘 썼느냐 그것도 지속적으로 만약에 지금 제가 이 웹사이트에다가 아무것도 블로그 페이지다 아무것도 업데이트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냅두면 지금 이 올라가져 있는 키워드들조차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만드실 땐 정말 중요한 거는요 제가 그림책을 파는 이 웹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거에 관련된 컨텐츠들만 올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갑자기 삼성 핸드폰에 관련해서 글을 올려요 그러면 구글에서는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웹사이트지? 이거 사람들한테 노출시키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아무래도 구글은 사람이 직접 내 웹사이트에 와서 랭킹을 올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로봇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림책을 판다 보면 그림책에 관련된 것만 올리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림책 안에서도 제가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책들 테마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건 유니콘, 어떤 건 만델라, 어떤 거는 고양이, 강아지, 거북이 막 되게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칼툰, 칼러닝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거북이, 그림책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컨텐츠를 계속 적어서 올리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그룹 미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건 유료가 될 거고 그리고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4주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월드프레스를 이용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웹사이트를 만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게 아무래도 구글에서 랭킹이 조금 더 쉽게 이루어지는 게 월드프레스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디자인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커머스를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을 해서 물건을 파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월드프레스를 이용을 해서 웹사이트를 만들고 그리고 어떠한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페이지를 만들 때 구글에 노출이 되기 조금 더 쉽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블로그 페이지를 만들고 어떤 식으로 물건을 파는 페이지들을 만들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다주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부트캠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폼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드렸어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같이 하고 싶다라는 거를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한국에 계신 분들 반 그리고 외국에 계신 분들 반이에요 정확하게 외국은 미국, 호주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영국도 있고요 영어권에 계신 분들 저한테 신청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그럼 이번 웹사이트로 테스트로 완전 거의 99.9%를 챗GPT나 아니면 AI 툴들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테스트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는 중이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제가 웹사이트 만들 때 카피라이터 분을 아예 한 분이 그냥 다 카피라이트만 해주시는 직접 사람이 다 만드는 이제 그런 웹사이트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완전히 AI를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국에 계신 분들도 한글 말고 왜냐하면 타겟을 미국으로 두거나 아니면 영어권으로 두시면 영어를 써서 올리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미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많이 해보는 중이고 그리고 꼭 웹사이트를 만드신다면 월드프레스가 당연히 아니어도 됩니다 샤피파이도 괜찮고요 샤피파이도 굉장히 랭킹 올리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플랫폼들을 이용을 하셔도 돼요 월드프레스가 당연히 아니어도 되는데 만약에 그런 걸 만드셨다면 소셜미디아도 마찬가지고요 류일스라든가 쇼츠라든가 뭐 틱톡이라든가 이런 어카운트를 만드셨다면 소셜미디아 어카운트를 만드셨다면 꾸준히 올려주셔야 돼요 그게 글이 길든 짧든 내가 팔고자 하는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 담은 그 컨텐츠를 조금이라도 지속적으로 올려주셔야 이렇게 키워드들이 구글에서 노출이 되는 거고요 사람이 들어온다면 내 웹사이트로 사람이 들어온다면 구글 애드센스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광고 같은 거를 제 웹사이트 내 웹사이트에 보이게 해서 그렇게 돈을 버는 것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애드센스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웹사이트 들어가면 무슨 광고 보이고 이러면 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제 웹사이트에다가는 구글 애드센스 이런 거를 다 없앴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걸 했었는데 솔직히 좀 짝짜랑이긴 해요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블로그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광고를 보이게 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인플루엔서처럼 그렇게 되면은 연락들이 막 오거든요 내 이런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을 너의 웹사이트에다가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좀 와요 그러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기고 그리고 내 웹사이트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내 제품을 그 안에서 홍보를 하게 되면 당연히 클릭 수가 늘어날 거고 클릭 수가 늘어나면서 누군가가 또 구매까지 하면 아마존이 됐든 아니면 내 웹사이트가 됐든 그러면은 당연히 랭킹이 올라가고 특히나 드롭시핑 하시는 분들도 웹사이트를 가지고 계신 게 좋기는 해요 아마존에서 물건을 파시든 아니면 다른 플랫폼에서 물건을 파시든 밖에서 안으로 유입되게 하는 거를 솔직히 아마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셀러들은 저도 포함이고요 페이스북에다가 광고를 많이 돌려요 아마존의 내 제품을 페이스북에다가 광고를 돌리고 아마존 안에서도 광고를 돌리고요 그렇게 해서 밖에서 아마존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클릭 수가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리고 구매가 구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럼 아마존에서 더 랭킹을 위로 많이 올려줍니다 만약에 제휴마케팅을 하시려고 하면 웹사이트는 필수로 하나는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아마존 제품을 제휴마케팅을 받아서 그걸 홍보를 한다고 해도 중간 페이지가 꼭 항상 있어야 돼요 광고를 돌리시든 무엇을 하시든 간에 만약에 중간 페이지가 없고 아마존 제휴마케팅 링크로 구글에서는 광고를 못 돌리거든요 여러 가지 팩트가 있는데 어쨌든 짧게 설명하자면 그렇고 그래서 저는 웹사이트를 만약에 만드신다면 이렇게 좀 꾸준히 올리셔야 되고 그리고 아무거나 올리시면 안 되고 딱 정해져 있는 그림책이면 그림책에 관련된 것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리시다 보면 구글에서 나중에는 아 이 웹사이트가 이 그림책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 정말 많구나 그럼 사람들한테 좀 더 노출을 시켜줘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광고는 그 다음이에요 그림책을 계속 올리다 보면 어떤 그림책들이 잘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다 잘 팔리는 게 아니고 딱 정확하게 몇 개가 어떤 스타일에 어떤 키워드에 어떤 테마에 그런 그림책들이 되게 잘 팔려요 그러면 그냥 그거 하나로 조금씩 광고를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게끔 그리고 나서도 어 잘 팔리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가격을 조금씩 올려서 더 세일을 만들고 더 노출이 되게끔 그런 식으로 광고를 돌리셔야지 무턱대고 그냥 다 광고 돌리시면 정말 뭐 한국 계신 분들이 돈을 태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맞는 말이에요 진짜 그냥 태워서 사라지는 돈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광고 처음부터 절대 돌리시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키워드 그리고 이제 블로그 올리시는 거 컨텐츠 올리시는 거 이렇게 꾸준히 하시다가 트래픽이 조금 더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부분부터 노출을 하시면서 그렇게 광고를 돌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웹사이트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봤어요 막 번쩍번쩍하게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편집을 하는 그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차라리 이렇게라도 정보를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재미없겠지만 이렇게라도 올려 가지고 많은 분들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웹사이트를 만들고 나서도 아 왜 난 아무것도 안 되지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하다 보면 근데 꾸준히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지만 이제 그런 걸 공부하시면서 웹사이트를 하시다 보면은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